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3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34장 1절에서 31절에서 3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요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가되 땅이 여기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박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물에게 소교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미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한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너희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소역이 됩니라. 그런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한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과여 한민족이 되르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한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이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채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미며 그는 그 아비집에 가장 존귀함 일러라.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울 사람에게 말하여 가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한례를 받음같이 한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과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있다를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한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문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주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쥐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문과 레게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난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미 가니까.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지요. 일리 시조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지어졌던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왜곡되게 되고 훼손되게 되고 부패되게 되어서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사고가 터지고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야구비 집안에도 큰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왔는데 그것은 바로 야구비 외동딸이 그 이방 민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야구비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디나입니다. 야구비 내 아내 중에서 누가 디나를 야구비에게 낳아주었습니까? 라일입니까? 레아가 낳았죠. 레아가 디나를 낳았는데 그 디나가 세계미라는 그 땅 추장 아버지도 추장이고 아들도 추장입니다.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를 놓고 야구비 크게 근심하며 전전근근하고 있을 때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보다 더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딸을 더군다나 우리 집안의 누이를 강간해서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는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 분노가 탱천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 복수심이 불타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미라는 청년과 그 아버지 하몰이 야구비에게 와서 단판을 벌이려고 온 것입니다. 만일 내 아들이 이렇게 당신이 딸을 연모하니 그 딸을 아내로 주시면 우리가 당신과 통원하고 당신의 모든 자선들과 우리 민족이 함께 더불어 땅도 땅에서도 함께 살고 재산도 공유하고 한 혈통을 이루어서 함께 살자 그렇게 말하면서 딸만 내어달라고 어떠한 조건도 다 수락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흥정의 순간에도 디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모리 집에 세계미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간과 납치 사건이죠. 정말 분노할 만한 흉악한 범죄가 지금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때 동복의 오빠들이 더 분노를 했어요. 레아에게서 나온 여섯 아들 중에 특별히 두 아들이 아주 무서운 흉계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복수하고 말리라. 이를 갈고 칼을 간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이리 뭐라고요? 시문과 레위입니다. 시문과 야곱이 열한 아들 중에 아직 베냄이 출생하지 않았을 때니까 야곱이 열한 아들과 의동딸 디나 중에서 그 디나의 동복오랍이었던 둘째 아들 시문과 셋째 아들 레위가 나선 거예요. 첫째 아들 루멘은 워낙 사람이 위약했습니다. 물처럼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일에 껴들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 흉악한 살인사건 범죄사건에 열려들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몰 그리고 세겜 그 족서에게 이런 계략을 피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당신 요구대로 다 응해서 우리의 누이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 당신들 우리와 같이 한 민족을 이루어 살려면 당신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한례를 받아야 된다. 한례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한 민족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한례의 원약을 자기들의 복수심에 사용하는 계략을 지금 준비했던 것입니다. 워낙 세겜이 디나를 연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청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족소에게로 돌아가서 성문에서 성문은 광장을 말합니다. 고대의 모든 중요한 한성의 일들은 성문가의 넓은 공간에서 재판장도 서고 장도 서고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성문인데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한테 이 일을 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만일 그들이 요청대로 한례를 받으면 결국은 그들의 모든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례를 남자들이 다 받은 거예요. 제3일째 한례의 고통으로 남자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 기회를 틈타서 시몬과 레이가 모든 남자들을 다 살리게 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성의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해와요. 그것도 부족해서 모든 아낙네들 여자들과 유학자들 분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생포해 옵니다.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분여자들은 다 그렇게 노예로 사로잡아 옵니다. 뭔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8절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살인사건과 그리고 강탈을 자행하고 만거지 그때 야곱이 이 사실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가족이 다 몰살 당하고 말겠구나 30절에 남은 말씀이죠.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문과 레게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 하리라. 그때 시몬과 레위 대답이 31절에 그들이 가로돼 그가 우리 누위를 창녀같이 대유함이 가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백번 정당하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불안전한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이런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남이 나한테 해를 가했을 때 금전적인 손해든 또는 신체적인 우해든 어떠한 악을 행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하면 복수심에 불타올라요. 그 분노를 그 혈기를 내가 똑같이 안갚음을 하리란 복수심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복수심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게 되죠. 우리 정신도 우리 영혼도 우리 몸도 우리 인생도 다 그 복수심에 불타 쓰러져 가게 됩니다. 시몬과 레이유가 행한 일이 오히려 참 속 시원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범죄 사건이었습니까? 자기 너희 강간 때문에 살인사건을 그것도 다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재산과 분유자들을 약탈하고 강탈해버린 이 사건은 그 세계미에 저질렀던 죄악보다 더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만 것이죠.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행하라는 말인가?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은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하시니라 내가 복수하리 하지 말고 내가 내가 안갚음하리 하지 말고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페이팩 해서 메이크 이븐 하겠다 하는 심산으로 살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무엇에 맡기라 하셨습니까 진노하심에 맡기라 공의로신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서서 네 분노로 원수를 갚여야 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당한 한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신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갚는 것이 누구에게 했다고요 내게 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만일 이 사건에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이 그 세겜 집안에 진노의 불을 심판의 불을 쏟아 부으셨을지 어떠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내와 공평과 정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복수심의 불 때문에 네가 타서 쓰러져 버리지 말고 그 원한 그 분한 그 분노 그 복수심의 감정들을 다 내게 맡겨라 예수님의 경우는 실제로 주님 앞에서 지금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침을 뱉고 모욕을 쏟아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주님께서 리스판스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부탁하라 하나님이 진노하시 맡기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공의로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라면 맡기라 우리가 근심 걱정을 맡기듯이 분노와 원한의 감정도 맡겨야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비 케이스처럼 그렇게 지독스럽고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손찍음을 당하고 내 인생에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서 복수심에 내 마음이 불타오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 하시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근심 걱정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분노와 복수의 감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를 구하며 평강 가운데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태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